6월 학력평가 문제가 뭐냐면 관심이 거의 관심도 너무 떨어져 있죠 첫번째 부산교육청 출제인데 서울이 미실시에요 서울을 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냐면 날짜가 얘는 원래 정해져있는 기간이라고 하지만 중간고사가 당초에 6월 초까지는 밀릴 수 있겠다 원래는 5월 말이었죠 5월 말이었고 6월 초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6월 중순에 본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한 주만 밀리더라도 중간고사는 취소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간고사를 시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중간고사 기간이랑 너무 겹쳐서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6월 학평이랑 중간고사 중에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되지? 라고 생각이 드는 가장 특이한 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행인 건 뭐냐면 3월 학년 평가는 우리가 예비고 1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로 와서 3월 학평을 봤을 때는 고등학교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죠? 그리고 이제 고 2 친구들도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시험 보기 때문에 그게 출제가 안 되죠 다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래서 6월 평가 6학년 평가를 여러분 범위를 잘 생각해 보면 그나마 좀 다양해요 1학년은 이제 수학 상에서 수학 상에서 수학 상에서 저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나옵니다 방정식이랑 부등식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친구들은 수학 1을 보죠 수학 1에서 삼각함수까지 나와요 공교롭게도 중간고사 범위와 똑같습니다 그죠?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 매번 그 애들 학력평가 너무 버리지 말고 기출문제 좀 풀고 중간고사 보고 다 까먹었잖아 다시 좀 공부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간도 똑같고 범위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력평가 준비를 지금 내신에 좀 집중이 돼 있다면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1번부 30번까지라고 하는 특이한 시험지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보는 연습은 좀 하셔야겠죠 그동안에 그 전년도에 대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는 그런 과정들은 무조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까먹었어가지고 복습을 하거나 문제집을 다시 구매하거나 그런 상황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뭐라 그럴까 노력이 덜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여러분 내신 성적이잖니 2022학년도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고2 친구들 대학을 가는 그쪽에서 입학 전형이 얼마 전에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너무나 엄청 역대급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수시를 지원할 때 수시 비중도 줄어들었고 학교도 고교 블라인드제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신을 잘 챙겨야 되는 지금 시기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막 정신없고 공부를 할 시간은 많지만 공부는 또 안 해놨고 중간고사를 또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중간고사를 또 안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막 싱숭생숭하단 말이야 그죠 싱숭생숭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큰 시험에 두 가지가 한 방에 있는데 두 개의 범위도 똑같고 기간도 비슷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들이야 뭐 국어와 영어는 수학과 좀 차이가 있죠 내신은 좀 교과서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수학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수능이나 어쨌든 수학이잖아 여러분들 배웠던 게 전부 다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6월 학평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시험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준비를 철저히 하되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간이니까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 바탕으로 공부를 하되 중간고사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력평가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다만 노력이 덜 필요해질 뿐이야 그 어느 때보다도 기출문제에 따와받아서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학력평가 그래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거니까 시험 준비 잘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